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내게임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꼭 ADA1에 가보세요 특히 PVP 유저이시면 아주 중요한 게재 부품이 있습니다 그 게재 부품은 바로 빠른 충전이라는 게재 부품이에요 이 게재 부품은 융합 소중, 산탕 소중, 기관 단종 아니면 컴 그런 무기를 사용하면 조작성에도 많이 받아요 플러스 25 조작성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요즘에 그냥 빠른 무장높으로 인해 이런 조작성 추가해주는 옵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게재 부품 받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특히 PVP 유저이시면 PVE에는 쓸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PVP에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처음으로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